마켓 시그널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좀 밝게 인사하고 싶은데 시장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만만치가 않죠. 그래도 좀 잘 지지력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보내주고 있는 시그널 잡아주시죠. 일단 금요일이니까 간단하게 주간 정리부터 잠깐 하고 넘어가면요. 월요일은 장중의 변동성이 거의 없는 모습으로 좁은 범위에서 횡보만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경기침체 우려가 좀 지속되면서 60일 이평선을 위협하는 모습도 나오기도 하고 결국은 수요일 종가에는 60일 이평선을 하향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 전날까지 5일 연속 하락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주봉을 놓고 보게 되면요. 지난주에 20주 이평선을 하향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등시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미국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이 주봉상 캔들은 음선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면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EO가 어려운 국면이 지나가게 되면 강력한 이익 모멘텀이 발생될 것이다 라는 그런 굉장히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죠.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마이크론의 실적 부분들 잘 안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비관적일 때가 주가 바닥이었다라는 그런 학습효과도 작용한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는 어제 우리나라 최태원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반도체의 이익 사이클이 짧아져서 불황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놓고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런 부분하고는 약간 틀리게 긍정적이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가 이동평균선을 지금 수렴하는 모습이 나왔죠. 지금 현재 5.12평선하고 6.12평선, 121평선 그리고 주가가 한 점에 수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상당 부분, 상당 기간 그리고 상당폭 그 방향 잡은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한 내용은 좀 이따가 시장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주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에서 반도체는 좋았는데 간반 미국 장에서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기업 실적 전망치가 다소 높다. 그래서 내년 경제 침체가 오면 실적이 높다는 걸 인지하면서 그에 따른 좀 어떤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반도체의 사이클이 짧아졌는지 그리고 이번 침체에 지나면 마이크론 CEO의 말대로 강력한 어떤 실적의 개선이 나올 수 있을지 주가가 그걸 먼저 보여줄지 우리 장 안에서 국내 반도체들 수급과 함께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동향과 파생시장의 방향성 예측해 볼까요? 일단 미국 증시부터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경제지표의 눈치를 보면서 이틀 반등 후에 하락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 10분봉을 보시게 되면 일단 시작은 1.15% 정도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장중에 상당히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낙폭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5장 들어서는 일정 부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지금 현재 일본 분차트상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모습인데요. 장중 변동성은 커졌지만 옆에 1봉을 보시게 되면 1봉 기준으로는 나스닥 시장이 아래 꼬리를 달면서 전자점에서 지지력은 보여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상승은 짧고 하락은 길고 강한 모습으로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1봉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했죠. 그러면서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62평선을 회복했는데요. 이 현물 매수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를 돌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융투자가 선물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고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를 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 이유는 현물을 보유했을 경우에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배당을 목적으로 한 무의험 차익을 노린 물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시장은 20일하고 60일, 120일 입형선이 수렴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수렴되는 모습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상당 부분 좀 방향성이, 큰 방향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코스피 지수 역시 마찬가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일 내에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파생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매수를 상당 부분 좀 많이 했었죠. 약 4,640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이게 미결제 약정을 동반한 그런 순 매수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미결제 약정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26만 계약에서 28만 계약 사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차이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 베이시스를 갖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3월물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 악화 같은 경우는 12월 결산 배당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의미를 둘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월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월물이면 내년 6월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차월물과 코스피 200 현물지수 사이에서도 백오데이션 상태가 발생이 돼 있습니다. 약 5일 전부터 백오데이션 상태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 백오데이션이라는 것은 코스피 200 현물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배당 때문에 약간 왜곡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배당락 이후에 코스피 200 지수하고 코스피 200 선물지수 사이에서 이 베이시스가 콘텐코로, 콘텐코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백오데이션하고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선물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장 베이시스에 콘텐코 전환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상황은 내년 상반기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좀 떨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물의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것이 지금 연말을 노린, 연말에 배당을 노린 매수세 유입과 함께 내년도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겹치게 되면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이시스가 콘텐코로 전환되는지 여부, 시장의 방향성에 힘을 실어줄지를 체크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말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세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오늘까지 포함했을 때 딱 5거래를 남아있는 게 연말 장세인데요. 어떤 일정이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게 될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준 그런 요인부터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미국의 GDP 성장률 확정치가 3.2%가 나왔죠. GDP는 잠정치, 속보치, 확정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난번에 속보치는 2.9%였습니다. 이거보다 좀 높게 나온 그런 수치가 나왔죠. 그리고 동시에 발표된 지표 중에 실질 소비 지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2.3% 정도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1.7%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GDP도 높은데 GDP 높은 거는 그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미국의 소비하고 같이 증가가 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다가 연준이 또다시 매파 성향을 강화할 그럴 명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시장은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장중에 이거는 미국장 시작 전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1.15% 하락 출발하면서 반행이 된 부분이고요. 장중에 낙폭을 키웠던 그런 요인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달 10월달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10월달에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0.8%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시장 예상치는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0.4%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1%로 나오면서 그럼 이건 뭐냐 경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상당히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연준은 매파 성향이 강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고 좀 급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게 어제 예산안이 합의가 됐죠. 그래서 간략하게 내용을 보면 법인세는 과표 구간별 1% 인하를 하는 데 합의를 했고요. 오늘 저녁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은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2년간을 유예를 하기로 했고요.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10억을 유지하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세 대상 금액이 좀 높아질 가능성을 보고 조금 간망하던 그런 물량이 출해될 가능성들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주가 상승이 컸던 그런 중소형주 쪽으로는 매물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전체적으로는 올해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도 물량 압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충격에 그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또 발언이 하나 좀 우호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중국 당국의 국무원하고 인민은행 같은 쪽들이요. 이런 쪽에서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얘기를 했고요. 민간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에 채권 금융 계획을 이행하겠다. 그리고 신용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징둥당 같은 중국의 대표 기술주 위주로 3%에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 인민은행에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인수합병을 지원하도록 안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말이 안 내지 지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또 당국자의 발언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면 경기는 살아날 것이다. 중국 자본시장의 좋은 증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의 강한 경기 부양이 있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의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헤드라인 pc는 예상치는 5.5 정도고요. 근원 pc 예상치는 4.7%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1년 전에 물가 자체가 이미 급등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13일 날 pc가 미리 발표가 됐죠.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중국의 이런 주요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이 된다면 국내 건설 관련 특히 건설 기계 쪽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또 양호하게 이어질지 또 건설 기계 쪽 좋기도 했었지만 또 건설주 같은 경우는 가치주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쪽이기도 하니까요. 반응이 있을지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과세 대상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 이게 완화되지가 못했습니다. 급등했던 중소형주의 매물 부담이 될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것이다. pc 물가 지수도 역시 물가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서 큰 영향은 좀 예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짝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제 갭 상승 후에 양선이 발생됐기 때문에요. 저항 구간에 가까워진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67평선 근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60분봉 차트에 보시게 되면 정고점 가까이 전에 반등했던 며칠 전에 반등했던 그 근처 정도에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선 구간에 가까워진 자리였다. 이미 어제 종가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미국 증시 급락으로 하락 출발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61이평선을 사이에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초반이나 장중에는 깨더라도 이 종가 기준으로 61이평선이 위치한 2340포인트를 지켜주는지 그 여부를 잘 관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이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대해서 기준을 굉장히 좀 까다롭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젤란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죠. 이런 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길어지고 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형 방산주 쪽 이런 쪽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방산주는 수주도 좋고 실적도 좋고요. 모멘텀 역시 아직 살아있다는 의견들이 계속되네요. 그리고 조정받으면서 가격 매력도 이제는 다시 나왔습니다. 자, 추가적인 어떤 미국장의 하락으로 우리장 좀 부담이 높아졌는데 그래도 이 예산안 통과되면서 악재 그래도 하나 해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장 맷집 확인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시그널 전해주신 이재필 전문가가 다음 주 중요한 공개 방송 일정 앞두고 있네요. 전문가님. 네, 수요일 날 시장에 상관없이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공개 방송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할 예정입니다. 화요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내년도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짜가 잘못 나갔네요. 27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에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재필 전문가가 제시하니까요. 다음 주 27일 화요일 오후 4시 꼭 기억해 주세요.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시그널 이재필 전문가였습니다. 네, 마켓 시그널 이재필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